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내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하락세 보였던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 다시 3천 포인트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1% 넘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03% 상승한 3,00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7% 상승하면서 1,01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네포10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률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도시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안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대TV, 서희건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건대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형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급락 안 나올 거라고 그랬고 어제 야간에 제가 상담 방송에서도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서는 빠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진짜 빠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 날 수요일 날, 이게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급등을 기대하지 마셔라. 박스권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올라가면은 쬐끔쬐끔쬐끔 올라갈 거고 오히려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화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흔들리는 폭이 생각보다 조금 과하기는 했어요. 이 정도까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빠지지도 않는데 근데 어쨌든 빠졌으니까 제가 어제 상담 방송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장 전략에서 오늘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올라갈 거다.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올라갔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면은 박스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저점 깨지고 폭락하는 거, 쭉쭉쭉 빠지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해외 시장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혼자서 급락해가지고 2,900 깨지고 2,500 깨지고 2,000원 내려갈 일은 없다. 그러면 연락분들 때 전략을 이렇게 드렸죠. GPG이면 100점 100승이라고 세력들의 생각을 알면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게 뭐다? 바로 테마주를 해라. 테마주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면 수익이 난다. 그래갖고 최근에서 테마주 얘기했던 것들, 넷게임즈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전에서 게임즈들 썬데이토즈부터 해가지고 다 한 번씩 움직여주고 그리고 엔토즈도 움직임이 좋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유니온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한수 시간대 유니온,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즈, 미중 무역 갈등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부터 얘기해서 지난주에 한 번 움직이고 어제에서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초록백 미디어도 급등한 것도 있지만 뭐였죠? 하나가? 까먹었네? 카프로, 그렇죠? 요소수 때문에 제가 28날에 그것도 얘기했었는데 그거 좀 이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에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오늘은 원전 테마주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재력 관련주들을 잘 보라는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을 거예요. 테마주 잘 보라고, 순환한다고. 아직 원전 안 죽었다고. 두산주가 넘어갈 거고요. 지금 보면 한전기수 11% 급등하고요. 에노토크, 한전산업, 보성파워 때 8% 날라가고 BH 5% 올라가고 일진파워 5% 올라가고 이게 다 뭐예요? 다 테마주 순환매. 그러니까 이렇게 원전 테마주들도 돌아가고 미중 무역 갈등주도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게임주 날라가죠. 엔터주 움직이죠. 그리고 카프로라든지 요소수 관련주도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에서 목숨 걸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수를 보면 지수는 급등을 안 해요. 오늘도 보면 급등합니까? 급등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붙어서 다니지만 종목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종목 상승장입니다. 종목 상승장이고 여러분들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상승장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상승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종목 상승장. 그래서 종목별로 잘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잘 불안할 것이고 거꾸로 에이소프트 공략한 사람들 후에 아마 막심할 텐데 제가 에이소프트 이거 올라갈 때마다 제가 신한수에서 이거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유저들이 이거를 다 이쪽을 이제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배신을 해가지고 유저들이 마음을 아예 돌렸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었던 고객들 유저들을 거의 뭐 등을 치는 이런 행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거 아니고도 펄어비스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넵튠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여기서 만든 게임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이쪽이 더 제가 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더 잘 만들고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엔소프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 빼고는 뭐 그렇게 오늘 시장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오늘은 원전 테마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이다 테마주를 공략해야 할 시장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종목인과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YG 플러스가 3% 순위를 달성했고요. 카프로 10.8% 달성했습니다. YG 플러스가 4.5% 순위를 달성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자연광양의 5.2% 순위를 달성했고요. 넷게임즈 28.4%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펜을 때 YG 플러스 1.1%입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개별주 모총 누적 수익률 468.6%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짱 표적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짱 표적 종목 광명정기입니다.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광명정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전선 전력 관련지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남북 경영지로 엮이든 원전 테마로 엮이든 어쨌든 엮이게 되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쪽인데 이게 지금 일선발로 움직이는 쪽은 아니에요. 일선발은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중공업 이런 쪽으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에노토크라든지 이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순환매로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이 좀 이따 잘 사태를 보여드리겠지만 정거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계속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서 그 밑에 있는 전선 테마제도도 과거에 원자력이 잘 움직이면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으니까 순환매적인 전략이니까 좀 이따 가입 전략 드릴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150기 원전 건설에 대한 얘기가 기사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신재생, 신재생 신재생은 그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제로탄소로 가려고 하면 탄소 감축 40%를 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전기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전기세 비싸서 안 쓸 거 아니겠죠? 여름에 에어컨 안 돌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전기세 한 천만 원 내라고 하면 여러분 낼 겁니까? 안 돼죠. 그렇죠? 신재생 돌리면 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들의 전기세를 부담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는 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타협 방법은 바로 원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 잘 유지를 하고 원전 전략으로 어느 정도 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들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원전 테마주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좀 이따가 광명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전일이 있었던 표욕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표욕 종목은 YG 플러스였죠. 요즘에 표욕 종목들 드리면 빵빵 터져요. 그냥 30%, 20% 계속 움직입니다. 장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장이 좋다 그랬어요. 자, 제 차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시장 차트부터 먼저 보면 이걸 보고 장이 좋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도 이런 차트를 보면서 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장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종목들은 뻘떡뻘떡 움직이는 이런 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만큼 움직이는데 종목들은 수익이 잘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눌러놨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꼼지락꼼지락해서 잘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코스닥도 안 움직이고 코스피도 안 움직이고 둘 다 안 움직이고 종목이 움직여봤자 하루 2% 움직이고 2% 움직이면 최고로 많이 간 애들이 2% 죄다 5% 빠지고 이런 식의 원래 이런 모양들에서는 그런 게 흔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박살 날 거를 생각을 해서 개별주들이 막 폭락하고 자국들한테 20% 폭락하고 10% 폭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 나왔다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왜냐하면 밑으로 폭락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테마주들도 만만한 거죠. 급등하고 싶은데 지수는 급등을 안 하니까 올라갈 목표치는 많이 남았고 올라갈 목표치는 많이 남았고 3100, 3200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라간지는 또 안 와. 그러니까 종목들만 그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난리 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잘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장세가 되는 건데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오늘도 농업 관련주 이쪽들 좀 이따가 카프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남해악 봐봐요. 지금 15% 급등 나오고 대유 14% 급등 나오다. 효송 O&B 26% 급등 나오고 이게 테마주 장세가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온다 그랬고 효송 O&B 잠깐 차트를 봐야죠. 효송 O&B 봐봐요. 급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세예요. 지금은 종목을 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상승장이 나오는 거고 잘못 공략하면 새하라 내아라 하면서 종목은 껍작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잘못 잡으면 NC소프트처럼 박살이 나나긴 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굵직한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고 좀 가벼운 테마성 그래서 남북경협주 이 농업관련주도 지금 요소수로 엮여가지고 지금 남북경협주 아니죠. 농업관련주하고 비료관련주 비료관련주가 지금 요소수에 엮여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지만 이게 남북경협주이기도 해요. 그렇죠? 비료사료관련주 다 남북경협주인데 그래서 제가 그 남북경협주를 다 통틀어서 시멘트부터 건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DMZ 조선공원부터 해가지고 등등등등 있는 비료사료 이런 쪽들도 다 제가 남북경협주 위주로 다 이쪽을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오늘 잘 움직여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어쨌든 그러면 YG플러스부터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진짜 좋다고 그랬고 요거 같은 경우는 NFT가 지금 계속 핫 이슈가 되죠. 근데 아직 시장에서 NFT를 역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슈는 맞아요. 지금 하이브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4,4천억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그래서 앨범과 굿즈 상품들 여기에다가 NFT를 부착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는 사업들을 조만간에 얘기를 꺼내겠죠. 그러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사람들을 아직 모르겠다면 인터넷에다가 하이브 아니면은 YG플러스 YG엔터를 쳐도 되고 검색어를 NFT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내용들이 드르르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서 내용도 쭉 여기저기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충 여러분들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앨범이라든지 블랙핑크의 앨범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탄소년단의 앨범에다가 NFT를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벌이게 되면 돈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앨범과 제작과 판매를 맞는 YG플러스는 당연히 수혜주가 될 거고 그 이슈가 되게 되면 한번 급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 달에서는 방탄소년단이 BTS가 BTS가 미국의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앨범도 제작을 하는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기대감으로 YG플러스가 YG엔터인데 소속사 그러니까 자회사는 YG엔터의 자회사인데 왜 하이브가 엮여 있느냐 하이브가 이대주주고 하이브 쪽에서 700억을 투자를 했고 앨범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갖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국을 보나 뭘 보나 그냥 대충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넷게임즈 패턴인데요. 넷게임즈도 바닥에서 들이질 않았던 거죠. 이렇게 눌림목이 있는 패턴에서 이슈가 돼서 쭉 하고 올라간 건데 올라가면 잘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YG플러스도 그런 패턴이니까 조만간에 이슈가 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얘가 애플TV 관련주죠. 자회사가 스튜디오 뭐뭐뭐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닥터브레인인가 그걸 제작을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TV 오늘 애플TV 상륙날인데 그거 관련주를 엮이면서 그리고 애플TV가 오늘 상륙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애플TV 딱 얘기 나오고 나서 딱히 그 급등하는 거 보이지는 않죠.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TV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데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 아니면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갈 거고 그다음에 애플TV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상영을 했더니 전 세계에서 몇 위를 받더라. 뭐 많이 받더라.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전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본다라 그러면 이거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수급을 믿으세요. 수급을. 딴 거 보지 말고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이거 왜 얘네들이 계속 매집하면서 매수를 할까. 그게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라도 붙기만 하면 튈 수 있는 종목인데 얘네들이 지금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흔들 때마다 열심히 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8,000원에서 드렸었는데 이전에서는 7,600원에 드렸었고 그래서 이전에서 수익도 많이 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에서 이제 슬슬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병 중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월 2일 엊그저께죠. 오늘은 11월 4일인가요? 4일이니까 이틀 전에 내 게임즈를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게임즈 죽지 않았다. 게임즈 죽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서 신의 한 수 강의 때 도지은 앵커와 함께 그렇게 막 강의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 저녁 9시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하는데 거기서 숙제 종목을 5개를 주면서 신의 한 수 종목이 하나가 있고 함정 종목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답은 드리지 않았는데 화요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틀 전 화요일 날에서 제가 내 게임즈를 여러분들한테 표욕 종목으로 바로 갖고 온 거죠. 이유는 뻔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뭐가 좋은 거냐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요날이 이제 월요일 날이었던 거고 이제 화요일 날 은봉 떨어질 때에서 얘기했던 건데 공부를 시켜주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했죠. 이게 좋은 이유는 일단은 이슈가 핫한 게임즈에 속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래량 거래량이 좋고요. 세 번째는 개인들이 비싸다고 손이 닿지 않는 산에서도 올라갈 때에서 사람들이 많이 달리는 자리에서 산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사람 10명 왔다 갔다 하면 그중에 한 명이 벌써 가져왔기 때문에 200명 300명 왔다 왔다 해서 그걸 발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산삼은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 있는 정배열 패턴이 좀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도 실려 있고 목표치도 살아 있고 그래서 이 놈이 움직일 거다 해서 이걸 눌림목을 줄 때 정배열 눌림목 패턴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사면 먹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다음날에 그냥 28%가 급등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패턴이 YG 플러스도 똑같은 거라고 했죠. 좀 전에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손에 닿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지금 잘 급등하는 패턴들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바닥에서 눌려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배열 패턴이 있거나 뭐 그런 건데 정배열 패턴에 있는 것들은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에는 어제 공개방송 안 했으니까 신한수에서 얘기했었나 정배열 패턴의 종목은 10개 중에 올라갈 확률이 8, 9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거의 확실시한 종목들이고요.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바닥에 있는 애들은 10개 중에 올라가는 애들은 한 3개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떨어져요. 바닥에 있는 애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한 300개 예를 들어 한 100개가 있다 치게 되면 30개는 움직이는데 70개는 잠수를 타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긴 좋은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정배열에 있는 패턴들은 거의 8, 9개는 거의 다 움직이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제 이렇게 넷게임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는 정배열 패턴 YG 플러스는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패턴들을 공략하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기보다는 확률이 높아서 올라가 바로 올라갈 그런 종목이라서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올라갔을 때에서는 잘 팔면 되는 거고요. 조정받으면 또다시 사면 됩니다. 이게 매매예요. 이게 그냥 욕심내지 말고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초록배미디어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발딱발딱 움직이죠. 오늘 3.8%는 움직였는데 이것도 이거는 뭐 수익률 계산은 오늘 안 했지만 최근에 바닥에 산 사람들은 44% 수익 났고 노란톡방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30에서 35% 수익 났다고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종목인데 이거 작년 대비 114% 수익 났는데 이거 앞자리 숫자 100에서 200%도 바뀔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를 지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잖아요. 내일 20% 빠집니다. 이거 절대 건들만 한데 여러분들이 팔아야지 이거 건들면 이거 떨어집니다. 좋게 얘기한다 사지 말고 이거 제가 볼 때는 내일 20% 빠질 것 같아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고 20% 떨어지면 사세요. 그때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가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YG 플러스 IH 키이스트도 따라 움직일 거니까 차라리 그쪽을 누리세요. 그쪽을 다른 쪽을 누리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카프로 카프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요소수 사태가 막 벌어졌다. 이 28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그때 이슈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로 해가지고 비료도 요소 그게 필요한데 그렇죠? 요소가 필요한데 그 이게 부족 사태가 벌어지니까 비료를 만드는데 이제 이게 가격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비료 가격이 막 상승을 하면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요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한 3일 걸렸어요. 그렇죠? 28일 날 얘기했는데 징작이 움직이지 그렇게 안 움직이더니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로 하나 둘 셋 3일 걸리고 어제 4일째 움직이고 오늘 5일째 움직이는데 커버야 바닥에 이슈가 붙으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10%가 넘게 수익이 10.8%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수익 나면 뭐 해야 된다? 팔아먹어야 된다. 욕심이 없으면 99% 팔면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50% 팔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도 뭐라고 안 하겠지만 지금 뭐 요소수가 뭐 비상사태가 난리도 아니에요. 뭐 중고나라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소수 정품 구매합니다. 왜? 지금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디젤차 움직이신 분들은 요소수가 필요한데 요소수가 너무 비싸니까 중고나라 하면 좀 더 싸기지 않을까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부르는 값이에요. 지금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비료 가격도 상승한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수익 날 때 어느 정도는 팔아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카프로가 절반 정도는 가져가도 뭐 나쁘지 않은 게 지금 효성오연비 28% 상하가 들어갈랑 말랑 그러고요. 남해왕도 지금 물론 이게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면은 절반 정도 파신 분이 승자니까 어쨌든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저쪽 대유도 지금 뭐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테마주의 흐름들이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강하게 움직일 때에서 바닥에서 잘 선점하고 있다가 제가 이 얘기도 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테마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남북 경영업주들부터 해서 바닥에 있는 것들 사약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면 팔아먹고 그래서 또 떨어지면 또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먹고 이게 매매장세였죠. 매매장세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올라갈 때 지금 남해왕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카푸르도 지금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엔스토프트처럼 분명히 물린다 그랬어요. 쫓아가면 물려요. 이렇게 물리지 말고 바닥에 있을 때 잘 선점해서 올라올 때 잘 팔아먹는 그런 전력만 잘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욕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욕 종목은 광명정기 자 광명정기에 지금 현재 3.67%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 급등하기도 좀 그래요.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갔대요? 자 시가총액은 1,300억밖에 되지를 않고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튈 일이 있나? 잠깐만요. 자 먼저 두산중공업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두산중공업 이게 지금 아직 그렇게 튀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정고점은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음 주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쫓아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한전기술 아유 이게 움직였군요. 한전기술 한전 KPS 강하네 한전산업 이쪽이 강하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라면 그래도 지금 3.8%면 지금 조금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쫓아가기는 조금 그래요. 다음 주에서 만약에 서전기전 재룡전기 재룡산업 선도전기 이쪽 애들이 막 10%씩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광명전기 3.4%에서 지금 쫓아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지금은 저쪽에 있는 먼저 1선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15% 급등이 나와서 지금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보성파워텍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직 2선발인 전선테마주들은 아직 그렇게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 3,070원 3,07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70원 정도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하시면 분명히 저게 두산중공업이 다음 주 계속 갈 거고요. 지금 한전기술이 사고치려고 그러는데 저거 상가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상가 가면 그러면 바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릴 때 눌릴 때 공략하시고요. 어쨌든 한전기술이 잘 가네요. 다음 주에서는 원전테마주도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광명전기도 오늘 장중에 밀리면 싸게 한복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혁종목은 원전역의 전력전선 관련 테마인 광명전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혁종목 매수가는 3,070원 재받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보익률이 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셀트리온 26만 원의 10%인데요. 셀트리온 26만 원의 비중은 10% 5년 약이 나와서 안 가는지 어떻게 차라리 어떻게 이거 제가 안 갈 거라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거 가기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이거는 대충 반등 나오면 털으셔야 되는데 지금 한 22만 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도 분할 매도에서 25만 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계속 매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꺾여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 차라리 이걸 공략할 게 아니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농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요소수 관련주라든지 차라리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차라리 지금 제가 카프로를 매도라로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차라리 셀트리온을 팔아버리고 그냥 카프로를 1년 묻어두면 제가 볼 때는 100%는 수익 나올 수도 있어요. 카프로에서 그런데 셀트리온을 갖고 있어봤자 뭐라고요? 얼마까지 가까이? 어떤 셀트리온? 네. 알라메. 셀트리온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반등 나와도 25만 원 올라가도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양 보면 지금 얘도 한 2년 조정받고 반등 나왔듯이 1년 종종 받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개월은 고생을 하다가 내년 어느 때쯤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치고 또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차트가 꺾여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올 연말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고생고생만 하는 그런 이제 좋아야 박스거리고 반등 나오면 25만 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빨리 반등 나오면 좋을 텐데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철강주 움직이듯이 건설주 움직이듯이 조선주 움직이듯이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하면서 계속 아마 괴롭히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손절은 25만 원까지는 노려보시면서 가져가시고 저항라인은 22만 원도 있고 또 밑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라는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실적은 다 좋고요. 나쁜 건 없어요. 회사도 좋고 안 가는 것뿐이에요. 세력들이 맨날 팔아 돼서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팔아야겠네요.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파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만 4,700원에 샀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만 7,000 얼마요? 2만 4,700원. 2만 4,700원. 네. 음 이거 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제가 한번 상담 한번 누가 어떤 딴 분이 물어보셔서 한참 해드렸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네.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기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했던 종목으로 이게 확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자랑 한번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가 당연히 그때 당시 이제 1만 5,000원대인가? 그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얘가.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조정받는데 여기 보면 여기 바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차트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 숙여있다라는 얘기는 당분간은 계속 얘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잘 버티고 있다가 얘가 이제 잠에서 슬슬 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잠을 깨는 모양들이 나와주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되는데 지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그러다 올라오면은 한 2만 5,000원 정도 올라올 때 수익 내고 팔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이 저점 라인들이 지금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저점 1만 9,000원서부터 2만 1,000원 자리까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그 자리만 지지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어쨌든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그냥 버티시고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회사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수급도 최근에 기관들이 좀 팔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다시 돌리면서 얘도 이제 종합상사 그런 이제 물류 내지는 자원관료주 쪽이거든요. 지금 원자재라든지 그런 쪽들이 지금 가격들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럴도 얘도 밑으로 계속 수셔박히면서 내려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쪽에 해외에 있는 그런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발사업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쁘어 보이지는 않은데 이제 주가가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올라갈 생각이 없으면 그때는 당장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시간을 두면 좀 이슈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져가 보시면서 나중에 양봉 나오거나 올라가면 그때 한번 여기 보면 미얀마 가스전 실적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LNG 가스 가격도 난리가 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슈가 없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지 종목의 섹터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가스 가격 상승하고 막 유가도 막 상승하고 지금 뭐 요소수 가격 상승하고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잖아요. 네. 철감 가격도 상승을 그전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봉으로 언젠가 딱 반등을 세게 주는 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 BNG스요. 현대 BNG스 현대 BNG 스틸? 네. 스틸. 자, 매수가육하고 비중은요? 2만 200원은 10%요. 2만 200원의 비중은 10%시고 네. 이거 뭐 철강주들 좋다고 비철금속도 좋다고 해서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신 건가요? 어떻게 사신 건가요? 아, 이게 철강주를 안 쓰... 이게 제가 5월 달하고 8월 달하고 두 번을 샀는데요. 전망이 좀 괜찮아서는 사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왔던 게 올리려는 뉴스가 아니었고 팔아먹으려는 뉴스였어요. 그렇죠? 네.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철강주 한번 볼까? 현대저철 아니, 철강 가격 그렇게 좋다. 가격 상승한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올해 5월 달이 고점이었고 죄다 떨어졌습니다. 봤더니 기관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현대저철은.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철강 가격 좋다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올해에서 피크를 치고 내년에도 좋을 거다. 그런 얘기하더니 5월 달 기준으로 얘네들도 쭉 다 떨어지고 세아베스트도 마찬가지고 동국제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지금. 뉴스라는 거는 믿을 만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올리는 데 쓰이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쓰이는 건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떠 있으면 그냥 안 사는 게 장땡입니다. 너무 많이 떠 있으면 굳이 공략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종목이 2천 개나 있는데 굳이 뭐 떠 있는 거 공략해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도 보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2만 원이면 얘도 지금 190%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물을 먹은 건데 소위 말하면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나빠서 계속 빠질 거냐 그거는 아니다. 빠질 만큼 빠졌고요. 내년에서는 돌리면서 다시 그 2만 원 자리까지는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회복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지금 철강주 좋게 보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추천할까 생각 중 내년에 건설주 추천할까 IT를 추천할까 아니면 철강주 추천할까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추가 매수가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추가 매수해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더 떨어지면 하든가 아니면 내년 초에서 다시 추가 매수 어차피 내년 초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본다 생각하고 노리게 되면 그러면 철강주 다시 움직이면 2만 원 2만 2천 원 저는 다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린 건 어차피 안 팔면 손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는 내년 초에 다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주 내년에는 전망이 좋습니까? 현대제철이랑 문배 철강 같은 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강주 건설주 그런데 그게 또 증권주도 또 복병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주 IT 이렇게 네 복병 중에서 누가 강하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IT가 강하게 움직이고 건설주가 가면 철강주는 소외받아요. 그런데 건설주가 안 가고 철강주가 의외로 움직이거나 IT가 안 가고 건설주 철강주 가면 두 개가 잘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예상을 멀리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산을 볼 때에서 산에서 멀리서 보면 조그만 나무가 잘 안 보이듯이 한 10km 멀리서 보면 산 꼭대기에서 보면 밑에 도로도 있고 사람도 지나가고 하는데 너무 꼭대기에서 보면 쬐매나서 이게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멀리서 제가 앞으로 3개월, 4개월 뒤를 봤을 때에서는 그쪽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1월달, 12월달 되면 점점 가까워지니까 산 꼭대기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점점 가까이서 보니까 좀 명확해지겠죠. 그때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예측이에요. 내년에서는 IT, 건설, 철강 아니면 증권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만약에 내년에 제가 철강주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막 추가 면수도 하시고 그때 다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안 가는 것뿐. 어쨌든 전문가 이정수 전문가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인데요. 광명전기 자꾸 누가 사나요? 자꾸 올라가는데 싸게 사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혼자만 4.5% 올라가네. 다른 애들은 1%, 2% 다 올라갔는데 이거 여러분들 사서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여러분 사면 떨어집니다. 사면 안 돼요. 떨어질 때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 네, 5만 3천 원에 30% 5만 3천 원에 30% 네, 그거 좀 잘 봐주세요. 네, 일단은 잘 봐드리긴 하겠는데 이거 통신장비주잖아요. 네. 통신장비주인 거 알고 사셨죠? 네, 알고 샀습니다. 알고 사셨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살 때에서는 뭐 여기저기 방송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좋다고 막 난리 치죠? 네. 저는 그때 아, 이거 안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저는 그래서 올해 2021년 1월 달에서부터 통신장비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라. 여기저기서 좋다, 좋다 말을 하지만 나는 싫다,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요. 뭐 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작년에서 저도 삼지전자부터 해가지고 에이테크 솔루션 그 다음에 이루온 이거 추천했던 종목인데 388% 올라가고 막 많이 올라갔어요. 수익 많이 냈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더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안 했고 이제 팔아먹어야 된다 이제 떨어질 거다 했는데 진짜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버텨야 돼요. 그렇지요. 이제 버텨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 여기가 저점이 지금 3만 원 자리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이 솔루션은 그래도 회사 실적이 괜찮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가 그래도 적자가 아니고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컨설턴트도 좋네. 회사는 제가 볼 때는 통신장비주 쪽에서 거의 상위급에 속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왜 안 가냐고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갈 거라고. 1월 달에서도 안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반영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떨어진 건데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버텨도 되는 자리고요. 일단은 아직 바닥을 돌리지는 못했는데 아마 올 1월 달에서부터는 바닥을 치고 돌리면서 5만 3천 원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4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을 줄 건데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 1월 달에 추가 매수를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낮아지면 4만 5천 원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좀 빠져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만 있으세요.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 회사는 무지하게 좋아요. 실적 무지하게 좋아질 거래요. 그런데 주권은 안 가요. 지금 그래도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는 시향 점검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양이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보익률이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정 종목 광명전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전 전선 테마주로 엮이죠. 따라 들어가지 말자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4% 상승한 3,1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매수가는 3,070원 잡아주셨습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보면 현재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료주, 원전주, 인터넷 대표주들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까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83% 상승한 3,00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2% 상승한 1,00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박스권이고요.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양호해요. 시장은 양호한데 종목들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카카오게임즈는 급등을 하는데 지금 에이소프트는 거의 13%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늘 얘기했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애들은 빠지고 올라가는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고 또 효성오연비 아까 얘기했죠. 대유, 남해와학 저쪽에는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는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원전 테마주도 급등을 합니다. 두산중공업부터 해갖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싹 다 7%, 15%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테마주 장세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2주 내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하는 게 맨날 맞추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제가 맞추려야 맞추는 게 아니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봤는데 지금 하늘을 봐봐요. 하늘을 보면 지금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 여러분 보면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하늘을 보면 날씨가 딱 봤을 때 구름이 많다. 흐리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자라면 비도 오겠구나. 꿉꿉하다. 그러면 비 오는 거죠. 그렇죠? 무릎이 시리다. 비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시장을 보면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시장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기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 이쪽이 움직인다 저쪽이 움직인다 이거는 정확하게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시장을 맞추고 시장 종목들을 접근을 하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뭐를? 개별주들을 매매를 하면 훨씬 더 좋다라 했는데 지금까지 잘 맞아지고 있죠. 그럼 그게 신기한 사람들은 좀 있다가 공개방송 오늘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서정기전도 서정기전도 광명정기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4.5% 올라가고 있는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조만간에 한번 움직일 거예요. 저것도 그렇게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지금 테마주를 보게 되면 어제 빠졌던 대형주들 찌끔찌끔 움직이는 것들 눈에 보이고 테마주도 급등하는 거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 매매 장세는 이 좋은 장세는 계속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실전 매매 장세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저도 이런 식으로 급등을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1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게임즈 추천할 때 회원들한테도 여기서 6만 8천 원대가 추천했었어요. 그런데 이 놈이 벌써 막 10% 이상 14%인가 수익이 냈길래 대형주가 14% 수익 났으면 많이 수익 났죠. 그래서 팔아버리라고 했대요. 팔아버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조금 괘씸하기는 한데 팔고 나서도 20%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제가 이거 10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8만 원 사셨네. 제 기준에서는 뭐 적당히도 맞는데 조금 비싸게 산 것 같긴 한데 이 대형주를 8만 원에서 쫓아가신 거는 뭐 그냥 저냥 뭐 쏘쏘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9만 원대 사신 분들은 간이 좀 크신 분들이고 어쨌든 이거는 10만 원까지는 아마 도달을 할 거예요. 이게 게임이 오딘이란 게임이 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최소한 NC소프트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0배 났습니다. 그래서 오딘이란 게임이 유저들한테 평가도 잘 받고 있고 좀 재미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오딘이란 게임으로 막 리뷰하는 그 게이머 BJ들도 많은데 재밌게들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즐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서는 이 카카오게임즈가 그 이후의 후속작도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들에 대한 실적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실적 발표했죠. 좋게 나왔죠. 오늘인가 어젠가 발표했는 거 제가 봤는데 실적 좋게 나왔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근데 더 그러면 그 이상을 노려봐도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세력들이 이제 정거점에서 저항받는다고 이제 팔게 되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10만 원 정도를 일단은 1차 목표치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K-H바텍 2만 3,100원의 K-H바텍 수익은 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콱 하고 들어올리기는 않은 것 같고 적당히 그냥 뭐 조금조금하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2만 4천 뭐 여기 600원 700원 있죠. 거기서 팔았다가 내려올 때 또 다이 사고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매매해도 그래도 뭐 이거는 수익은 낫는 거니까 그게 지금 제일 유리한 방법인 것 같고요. 뭐 폴더홀폰이라든지 이쪽을 계속 앞으로도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는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빨딱빨딱 움직이는 게 IT주들은 과거의 주도주입니다. 지금도 뭐 주도주가 아닌 건 아닌데 주도주가 힘을 못 쓰니까 테마주 장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힘을 못 쓰니까 KH바텍도 힘을 못 쓴다. 그럼 어디가 잘 움직인다? 남북경협주 내지는 농업 관련주 남북경협주 농업 관련주니까 요소수 관련주 아니면 비료 관련주 아니면 엔터주 게임주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른 걸 원한다면 저쪽으로 교체하는 게 유리하고요. 뭐 큰 욕심이 없으면 소소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4천 600원 700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요런 식으로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 그린푸드 1만 250원 이거는 1만 원 안착할 것 같아요. 가져가시면 되고요. 1만 원 안착하면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급락할 이유는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강원랜드 2만 8,800원의 비중은 10% 지금 확진자들이 확 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어들거나 사망자 숫자가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한 일주일,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 동안은 좀 약세를 보이다가 바닥을 치고 사망자들이 한 19명, 20명에서 계속 머문다. 그러면은 홍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도 이게 그렇게 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인식도 그렇게 될 거고 정부에서도 판단이 맞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를 더욱더 강조를 하게 되겠죠. 그게 되려면 제가 볼 때 2, 3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다. 그래서 2만 8천원 올라오게 되면 전략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종목으로 게임주와 엔터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이쪽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계속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유도 되는데 얘도 그렇게 급등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는 아니니까 수익은 할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자 다음 태광 태광 12,000원 12,000원에서 사셨다면 잘못 산 거고요. 지금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게 낫고 지금은 만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꺾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고 여기서 지금은 수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은 잘 빠져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12,000원이 아니고 11,500원만 반등 줘도 일단은 손절했다가 만원 이하에서 사세요. 그래야지 먹을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오늘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공개 방송을 하고 지금 테마주 장세가 될 거다 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것마다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면서 튀으면 날아가죠. 지난주 얘기했던 28일 얘기했던 지금 카카오도 10% 넘게 갑자기 콱 하고 올라가고 거기다 지금 원전 테마주 오늘 슬금슬금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애들도 지금 두산중국도 다시 움직이고 있고 또 엔터주들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게임주들 지금 조정받는데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하신 분들 있을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IT 대형주들도 움직이면 나오죠.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IT 대형주도 나쁘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좀 지루하고 좀 지겨워서 그렇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은 들어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 속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시의 가치화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대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근대 TV 설근대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근대 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